안녕하세요 정지윤입니다. 지난번 챗집pt 영상에 반응이 정말 좋아서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작업해서 좀 더 자주 올리려고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챗집pt의 GPT 그리고 GPT 3.5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챗집pt가 GPT 3.5에다가 The E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강화학습인데, 휴먼 피드백 강화학습이 합쳐진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뒤에거 GPT에 이어서 RLHF가 뭐고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왜 중요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만 좀 얘기를 하고 가면은 GPT 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이렇게 뭐 빅모델이라 그러죠. 이걸 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했고, 파라메터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여기에 파인튜닝 작업이란 걸 해서 뭐 채팅에 적합하게 한다 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또는 뭐 레주미를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GPT 3, GPT 3.5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강화학습에 대해서는 강화학습 그 자체는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게 편한데요. 저는 고양이하고 생선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양이가 일종의 에이전터라고 치면 앉아 있다가 걷게 만드는데 이제 만약에 걸으면은 지금 앉아 있는 거에서 걷는 걸로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할 때 생선을 주면 생선이 리워드지 않습니까? 이걸 주게 되면 얘가 리워드를 줄 때마다 걷게 되니까 집이라는 환경에서 잘 걸어다니게 만들려면 뭔가 리워드를 줘서 돌아다니게 만드는 이런 게 일종의 강화학습이거든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이제 할 때에는 언제나 알파고 뭐 이런 게 강화학습의 핵심이고 강화학습 같은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좀 잘 보시려면 제가 또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이미 있어요. 여기 링크 한번 가셔서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강화학습을 하려면 리워드, 상을 잘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상을 잘못 디자인을 하면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영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게임 쪽에 강화학습을 하는데요. 점수를 높이하고 스타트 포인트에서 마지막까지 오는 거를 가장 빨리 하는 거를 초점을 많이 맞춰 가지고 강화학습을 했더니 원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경기 트랙이죠. 이걸 돌아야 되는데 이걸 제일 빠르게 도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그거를 빨리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버리니까 학습을 하다가 그냥 스타트 포인트에서 끝 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빨리 왔다 갔다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강화학습에서 가장 문제인데 이런 걸 이제 리워드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리워드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이거를 잘 못하게 되면 진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마인드하고 오픈 AI하고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2017년에 논문을 하나 썼어요. 사실 제가 딥마인드가 더 먼저 이 관련된 얘기를 했었다는 게 오픈 AI랑 딥마인드 연구자들 사실 구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할 때 딥마인드에는 이제 세이프티 팀, AI의 안전 쪽 하는 친구들이 이걸 했거든요. 그러면서 강화학습을 할 때 그냥 리워드 준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막 막 쫙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잘했고 저거는 잘못했고 이런 걸 하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문제는 덜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아래에서 끝 시작하고 끝만 왔다 갔다 하는 짓을 하면 아 이거는 학습 잘못한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인간이 끼어들어서 학습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처음 한 논문이 2017년에 나와요. 이게 이제 5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기본적인 강화학습 알고리즘에다가 여기 리워드 프레딕터라고 하는 거 옆에 휴먼 피드백이라는 게 붙었죠. 사람이 중간에서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강화를 할 때, 상을 줄 때 조금 개입을 하면 그래도 좀 인간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식으로 뭔가를 하더라.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임을 할 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장애물 입고 올라가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좋은지를 딱 보고서 사람이 Left is better, 왼쪽이 낫다, 오른쪽이 낫다.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면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되면 이거를 열심히 학습을 해가지고 비교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학습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종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적용했던 게 이 유명한 그림인데요. 지금 보기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사람을 모델링한 거거든요. 팔다리는 없이 밑에 이렇게 있고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는 그런 분절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텀블링하라고 강화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텀블링하라고 강화학습한 거를 그냥 사람이 끼어들지를 않고 그냥 강화학습을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텀블링을 하더라는 거예요. 딱 보기에 지렁이가 꿈틀대면서 하기는 밑바닥 있고 머리가 있고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니까 텀블링은 텀블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만약에 저런 식으로 텀블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텀블링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람이 들어가서 이 텀블링 동작을 보고서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아. 예스 노, 예스 노를 계속 피드백을 줘요. 그랬더니 오른쪽처럼 드디어 텀블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딱 보기에도 사람이 제주넘기 하듯이 밑에가 돌고 위에가 나오고 뱅글뱅글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2017년에 나왔던 그 논문의 주제였거든요. 이거를 아까 전에 GPT하고 결합을 한 게 인스트럭트 GPT라고 2022년 1월 때 그러니까 채찌PT가 나오기 전에 한 6개월, 7개월 전에 발표한 논문에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채찌PT 들어가시면 아마 채찌PT 설명하는데 이 그림을 보실 텐데 인스트럭트 GPT라고 하는 거가 여기 결합됐다고 하는 건데 GPT에다가 이런 사람의 피드백을 집어넣을 수 있는 광학 학습을 결합을 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면 스텝 1, 1단계에서는 일단 프롬프트가 있으면 답을 내라고 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달에 착륙한 거에 대해서 6살짜리 애한테 설명을 해봐. 이렇게 했으면 이 파인튜닝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큰 데이터 가지고서 빅모델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 거기다가 파인튜닝 할 때 레이블 붙이는 사람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아 그건 말이야 어떤 사람이 달에 갔어 근데 그 사람이 뭐를 했고 뭐를 했고 막 써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게 정답지가 되잖아요. 이런 걸 몇 개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면 얘가 파인튜닝, 이런 걸 파인튜닝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파인튜닝을 하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하는 것에 대한 예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학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스텝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델이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화학습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똑같은 문장을 주고 이 녀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답을 다른 거를 4개를 냈어요. A답이 있고 B답이 있고 C답이 있고 D답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딱 보고서 내가 보기에 A답이 제일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딱 정해. 여기서는 보니까 D답이 제일 괜찮았고 C답이 두 번째, A답이 세 번째, 그리고 B는 A랑 비슷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리워드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상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채점하는지 채점자,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인간이 이걸 판단을 했을 때 인간이 봤을 때 어떤 답이 좋은지에 대한 모델을 학습을 먼저 해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모델에서는 인간하고 비슷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학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섞어요. 섞어가지고 강화학습을 돌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하고 판단 비슷하게 하는 거 이거는 일단 사람이 들어가서 피드백 줘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답을 내게 했더니 진짜 이상한 글을 많이 안 쓰고 원래 GPT-3나 GPT-3.5나 너무 지어낸 얘기도 많고 여러가지 희한한 글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제되게 만드는 답들을 드디어 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인스트럭트 GPT-3라고 하는 기술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했던 게 이런 거예요. toxicity-3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답을 냈다라든지 아니면 진실성, 이게 진짜냐, 가짜냐 가짜 답을 되게 많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진실성에 더 가까운 답을 하는 확률이라든지 그런 척도 그리고 hallucination은 환각 같은 거니까 말을 막 지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이상한 거 지어낸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지어내는 거 이런 거라든지 또는 고객의 피드백, 고객에게 잘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답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기존 것보다 훨씬 나아졌더라. 독성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환각이 되는 이상한 답도 줄어들고 또 제대로 된 답은 더 많이 하더라. 이거를 GPT 3.5를 하면서 채팅 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해서 서비스화 한 것이 바로 챗GPT예요. 그러니까 인스트럭트 GPT의 다음 버전이 챗GPT로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챗GPT 기술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GPT 3, GPT 3.5, 그리고 RLHF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픈 AI가 채팅 PT를 만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비즈니스 빌드업을 어떻게 해왔고 회사 설립에서부터 이렇게 진행됐었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